순간 뭔가 떠오른 향순할머니의 아이디어. 그래도 이쯤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긴 받아야 되는 상황. 깊은 밤 향순할머니 집.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. 딸과 함께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요. 오늘 더 기억 못하겠대. 하고 나면 이거 할 때 되면 몸이 시원 때문에 짝짝 난대요. 긴장을 그리만 하는 것 같더라고. 긴장 안 해도 될 낀데 빵 좀 얻어도 되는데. 60점 얻어도 되는데 내 마음으로는 그래도 사람이 100점을 먹어야겠다. 이 생각이 들게는 60점 얻어도 괜찮은데 자꾸 그렇게 마음이 들어가는 기라. 과일 할 때 엄마 과자 나와라. 과자 나와라 소리가. 아니 과자 과자. 과자. 네. 나와라. 뚝딱 우리 엄마 이게 지금 군것질 과자. 엄마의 지원군이 되기로 자청한 딸. 어렵게 시작한 공부를 받아쓰기 때문에 포기하게 할 순 없습니다. 다시 다시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. 또 봐 또 엄마 또 미염 좀 잘못 썼잖아요. 또 미염 앞을 앞에서 꺼리지예. 응 응 응. 엄마 그거 진짜 까먹어. 자꾸 그래 자꾸 까먹어진다 그래. 엄마 나이보다 더 많은 사람도 더 잘한 사람 있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엄마가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치고는 많이 이게 많이 모르는 거 같아요. 그런데 글 쓰고 이런 거 보면 참 잘 쓰는 거 같아요. 지금 이제 1학년이니까 나중에 6개월 정도 되고 나면 많이 안 들겠어요. 자꾸 가면 가서 조금씩 어려워져. 그런데 엄마 익혀 놓으면 금방 돼. 괜찮아. 엄마 잘 할 수 있어. 잘 안 들라. 잘 안 들라. 힘든 거 알아. 우리도 영어 단어 외우다시피 힘든 거 똑같은 거야. 엄마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용기 주고 힘이 되어주는 딸이 이렇게 곁에 있으니 향순 할머니는 참 든든합니다.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크게 쓰긴 그 다음에 우예. 그렇지. 우예. 무조건 순서는 우예 없던 거 같아요. 한편 다른 대부분의 할머니 학생들은 자식들이 모두 외지로 나가 혼자 지내고 계신데요. 재현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. 할머니. 아이고. 공부하고 계셨네요. 하하하하. 어디서 들어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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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은 시간 취재진을 반갑게 맞아주신 재현 할머니.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미리 부탁하셨는데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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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다고 배웠지만 막상 밤에 홀로 공부할 땐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는 단어들.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줄 사람이 절실했던 겁니다. 속삭였어요. 그것뿐 아니라 수학은 특히 더 어려웠던 할머니 학생들. 내친김에 제작진에게 수학도 배웁니다. 조금 더 배우고 싶은 절박한 마음. 그래서 제작진은 촬영하는 동안만이라도 방과 후 공부 선생님이 되기로 했습니다. 학교에서도 틈틈이 계속되는 공부과외. 제작진도 열심히 공부를 배우는 할머니들은 더 열심입니다.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경쟁도 치열해졌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세요. 한 마루 오세요. 어디서 오세요? 집목이 있다. 빨리 올 줄 알고. 잡수세요. 이 잡수세요. 이 잡수세요. 이리 앉아. 또 주세요. 두 분이 그래. 네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연일 애써주는 제작진에게 고마운 마음.